13번째 미아일이 완성된다면 대포수호기로 결정이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뽑히는가 13번째 말랩을 검색해보시면 대포수호기 영상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식으로 뽑히는가 현재는 이제 룰렛은 예전에 많았었는데 다 사라지고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만원 후원시 7% 천원 후원시 0.7% 후원시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약간 요롱... 요롱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느낌 아시죠? 그렇고 14번째 현황은 그렇습니다 선콜 9개에 블레스터 2개에 포이형 1개, 일리움 1개, 카데나 2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선콜과의 나머지 캐릭터들이 싸워나가고 있는데 현재는 9대6.5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